안녕하세요 정일상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1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의해서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준들과 패턴을 정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사실은 문장구조부터 시작해서 특수구문의 형태까지 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사실 문제만 있어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을 다시 좀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중요한 사항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1강 부분인데요. 1강에서 문장구조와 동사위형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에는 총 30개 문항이 있지만 그 중에 10개만 우선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력을 좀 많이 키워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1번 문제부터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요. 우선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A를 갈까 B를 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교육에. 그래서 1단계는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B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습으로 먼저 가보자라는 거죠. 교육에. 대신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이렇게 ABCD의 형태를 봐줘야 되겠고요. 다음엔 두 번째는 이 빈칸의 위치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ABCD를 보면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그쵸. 문장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의 위치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that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에 지금 sentence 형태. 즉 문장의 구조가 보여야 되는 형태인 겁니다. 문제를 그냥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가면 dash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이 뒷부분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뭐만 맞추면 된다. 그쵸. ABCD에서 나와 있는 형태에서 문장의 형태를 잡는 겁니다. 결국에 주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다음에 동사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목적어나 아니면 보호의 형태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이 배열 관계를 찾아가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고 계시죠? 네. 어느 정도 정답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실제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인 문장의 유형이 어떻게 된다? 바로 누가 했습니다 뭐를 라고 하는 그래서 주어나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기본 형태가 맞춰져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가 들어간다? 강조를 하는 수식어입니다. 먼저 누가 했습니다 뭐를 이걸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수식어가 들어가는 패턴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I believe 다음에.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that 생략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that 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뒤쪽이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best service를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원한다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예산 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다? 그것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1번이죠. 대기가 1번. 그러면 그것들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이죠. are 2번. 다음에 이때 우리의 예산 범위 이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뭘 묶어야 된다? within our body까지 묶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그쵸? 이 where. 훨씬 아니면 잘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때 where의 역할 자체가 뭐가 된다? within을 수식하는 역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이때 within our body이라는 표현 자체를 묶어서 3번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거는 3-2가 되는 거고 실제 3-1이라는 게 해당되는 게 where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어부터 찾는 거예요. 도치는요. 나중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가장 기본 문장부터 먼저 맞추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때 he was.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he was까지 잡아놓고 다음에 실제 뭐가 있어야 된다? 재능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는 이 talented라는 표현을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있어요? that이 있으니까 이 that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 그래서 뭐였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해서 뭐뭐하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뭘 쓰게 된다? so talented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이 바로 c가 되는 유형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라는 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바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풀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좀 멈춰놓고 안 푸셨던 분들은 혹시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오셔도 돼요. 그냥. 왜냐하면 설명을 들으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I believe 다음에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장을. 그러면 사실은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A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A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시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번역적인 측면이 필요할 때는 A를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건 사실 문장 구조 부분이라서 크게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 두 번째 문장만 잘 맞추면 된다라는 거. 그럼 보겠습니다. I believe 뒤쪽에 여러분들의 자리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느냐? 더예요. 더 라는 건 뒤쪽에 뭐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되죠. 물론 이 명사까지의 거리는 뭐도 있는 겁니까? 부사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더 명사?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A, B, C에 대해서 주어를 어떻게 맞출 거냐에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역시 설명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똑같아요.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문장. 주어가 동사를 하게 됩니다. 목적어를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여기다 수식어를 또 집어넣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여기도 한번 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요?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업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데이가 1번이죠. 그들은 다음에 are expecting 이게 2번 이게 expecting 3번이요. 그러면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힘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expect라는 동사 뒤에 우리가 목적어 다음 투부정사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turn이 6번이 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hey are expecting him to return 여기까지 연결하면 문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대로 A, B, C, D를 하나하나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주어가 뭘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기로는요. 보니까 옛날 게 옛날 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옛날 거라는 표현할 때 old one 잡아버려요. 바로 그럼 사실은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쭉 이어가버리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이 부분 was 형태의 동사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더 편리했었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더 편안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로서 more comfortable의 의미까지 연결하면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답은 뭐가 돼요? C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놓는 데 있어서 바로바로 접근하는 방식들 계속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있어서 하나하나의 이론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근데 사실 복잡한 이론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잡는가에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가 걸려요? until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꺼 문장을 빨리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근데 until을 딱 보자마자 문제 푸는 방법을 바꿔버려야 돼요. 원래는 다시 갑니다. 원래는 이 b프레스업부터 시작을 해야죠. 쭉 읽어가는 게 원래 맞는 방법이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until을 딱 보자마자 문제 흐름이 바로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될까요? 뭐 때문에? 그치? 바로 접속사 때문이야 여러분. 접속사. 그러니까 when or because 나 older 나 if 나 이런 접속사 있을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 개의 센텐스가 결합되는 형태인 거예요. 문제가. 문장이 지금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이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전환되어야만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면 it'll be hard이 개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럼 결국에 이 센스 뒤에는 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그럼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 내가요. 그 모든 일을 아마 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I가 1번이죠. 내가 그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란다면 will be doing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다음에 모든 일을요. 이런 표현할 때 all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the work까지 들어가면서 6번, 7번까지 딱 들어가면 문장이 또 배열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장 구조 문제 주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야 된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until 뒤쪽에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그것들이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 때 자 뭔 말 준비가 되다. 어떻게 씁니까? be ready 투부정사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already 투부정사를 잡아내면서 사실은 연결이 바로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있습니다. 이때 데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끌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정답을 우리가 두번째 b 확정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를 볼 때에 있어서 물론 하나하나 다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가능해서 우리가 be going 투부정사나 be about 투부정사 be willing 투부정사나 아니면 reluctant 투부정사라든지 이것처럼 be ready 투부정사의 형태를 따로 암기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문제를 들어갈 때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네 번째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앞부분에 이미 주어가 있는 상태예요. most parents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연결할까?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부분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이미 배열이 돼 있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사실은? 그쵸? 주어, 동사를 다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떻게 된다? 바로 동사 잡고요. 목적어 보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때 우리는 수식어라는 개념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당신이 Defective Refrigerator를 반납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그 스토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리펀드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더 스토어라는 표현이 이미 주어잡혀 있고요. 그러면 Offering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게 1번이죠. 다음에 Not 부정문 들어가야 되니까 Not이 2번 다음에 Offering이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All Refund가 들어가니까 바로 4번 5번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2번이 문제가 되거든요. 2번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심지어는요 환불도 안 해줘요.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2번의 위치는 어디가 되어버리냐면 바로 비동사 Is Up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린 생각을 해보셔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어가 있을 때 우리는 뭐다? 동사부터 쭉 맞춰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돼요? Most parents 가 이미 주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동사 부분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 있다? 안아줍니다. 뭐를? 바로 그들의 아이들을요. 그래서 먼저 대출 등록까지 먼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애정표현 개념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춤 모의 개념 뭐로 봐야 된다? 수식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때 정답 A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문장을 잘 만들까? 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거의 매월 다섯 문제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장을 배워라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계속 연습이 돼야 돼요. 다음 문제 우리 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뭐가 보이냐면 there's가 다 보이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무작정 접근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때 there's의 의미가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here's 라는 표현이 딱 보이면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there is 개념과 there are 개념이 들어가면서 명사가 배열다는 어순입니다. 물론 뒤쪽에 수식 없고 따라붙어요. 지금 그럼 다시 갑니다. 뭐 뭐지 있다. 이런 표현을 때 우리는 there is나 there are 이걸 쓰게 되는 거고 이때 우리가 바로 단수명사 복수명사를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이 there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뭐로 연결돼야 된다? 그쵸? 동사부터 먼저 가야지. 그럼 또 어떻게 된다? 드문 종들에 이런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즉 굉장히 드문 식물들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할 때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가지 there are가 들어가면서 rare species의 형태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 plants 이렇게 되면서 문장이 배열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귀한 종의 식물들이 많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there's라는 표현이 딱 보이자마자 뭐부터 찾아 들어가야 돼? 명사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a movie 형태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정도의 문맥을 맞춰가는 정도의 우리가 감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있긴 있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위치의 생략이라는 부분을 묻고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위치를 모르더라도요. 연결은 가능해버린다는 거지. a movie 형태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영화 있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c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특성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제 딱 보자마자 한 군데를 바로 연결하면서 다음에 정답이 뭐가 될지를 지금 유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가 보이는가를 정리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우리 여섯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를 보시면 맨 앞에 다시 주어가 빠졌네요. 동사 빠졌고요. 그럼 다시 주어 동사를 넣어야 되는 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ABCD를 보니까요. 왠지 유혹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hardly 이 단어예요. 아니면 ever hardly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는 있겠으나 근데 여러분들 hardly가 문장이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hardly 이런 부정어가 맨 앞에 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그죠? 도치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거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바뀌었죠. 역시 마찬가지 이스노우스의 형태의 주어 동사 바뀌지 않았어요. 도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럼 뭘까요? 즉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원래 부정어의 위치가 어딥니까? 라는 거예요. 원래 부정어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동사가 있을 때 낫의 위치 보이시죠? 다음에 can과 will 있을 때 부정어의 위치에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요. 여러분 보세요. never rather hardly rarely scarcely 다 by no means 모두가 다 일반 동사 앞에 쓰일 수 있습니다. 단 단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우리 낫은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를 만드는 법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도 사실은 익혀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지. 탭스 문제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된다? 네. 그것은 내가 had imagined 그러니까 상상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됐을 때 그러면 결국에 이 시 주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2번이죠. 다음에 전혀 아니었다 할 때 not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not 3번 다음에 error 이게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not error 이 구문에서 error 문장 맨 뒤쪽에 쓰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쪽으로 빼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정어들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hardly의 위치 어디가 된다? snows 앞쪽에 매치가 된다. 물론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hardly ever 라는 표현 자체가 never의 의미로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못 만족이 없다. 이런 표현할 때 never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hardly ever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그래서 이때 정답이 되는 거 부어의 형태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일곱 번째 문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또 역시 길어요. 문제가 근데 언뜻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부정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정어가 하나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뭐뭇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by no means 라든지 by no means 이것밖에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때 which 뒤쪽에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봤을 때 by no means 위치 잡아주면 돼요. 아까 어디 그쵸 비동사 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가자면 이렇게 부정어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일 때 are 다음에 recommended bp형 형태 수동태가 있을 때 no longo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묶어줘야죠. 그래서 이때 no가 1번 longo의 개념이 2번 다음에 recommended 가 3번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어들의 위치는 기본 위치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쉽습니다 할 때 it's easy 이걸 쓰게 되는데 근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 우리는 by no means 형태를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Davis로 바로 가주면 돼요.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여덟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역시 똑같이 그래요. 주어, 동사, 배치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이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B4라고 하는 접속사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 주어, 동사만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BCD를 보니까요. 뭐가 딱 걸리냐면 please라는 표현이 또 걸리네요. 여러분 please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쁘게 해주다 아니면 I'm pleased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문제냐 이건데요. 문제는 뭐냐 어플리케이션을 주어로 잡아요. please와는 별개로. 근데 complete을 넣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complete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은 complete이 돼야 돼요.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문법의 공식이 하나 있죠. 바로 뭡니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하게 된다 라는 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왜 그래요? 그쵸? you should 이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다? please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동사원형과 결합이 되면서 명령문의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계속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과 넘버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때 우리가 please가 1번이죠. 다음 남겨주세요. 라는 표현에 leave 형태가 2번입니다. 다음에 your name and numb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number and name 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뭡니까? 이름과 number를 남겨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name과 and number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place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바로 동사원형의 형태가 나오고 목적어 형태가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기 전에? 제출하시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 C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9번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또 뭐냐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연결되는 게 뭘까요? 그쵸 이거 퀘션마크예요 여러분들. 의무문의 형태를 묻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마추 뒤쪽에 뭐가 필요하다? 연결되는 의무문의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문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요. 사실은 일반적인 의무문의 형태는 뭡니까? 그쵸. 비동사 있을 때 그치 mres가 있을 때 다음에 can과 with이 있을 때입니다. 다음에 do, thus, did가 들어가는 동사 원형의 형태 일반 동사 구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롱처럼 이렇게 의문사 형태가 있을 때는 의무문 구절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때 하맨이나 하마취가 있을 때는 살짝 다르죠. 어떤 경우입니까? 하맨이나 하마취를 그대로 들어갈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혹시나 하맨이나 하마취가 수식하는 명사가 있다면 이 명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하맛추 기능이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To finish하기 위해서 이런 편 할 때 그러면 이때 타임이 1번이죠. 하마취 타임 들어가고요. 다음에 do you need 이게 2번이고 다음에 3번 4번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하마취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information의 형태가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의문문의 형태를 맞춰가는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boy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우리 10번째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살짝 문장이 지금 꼬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주어로 다 시작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바로 is임이라는 동사를 is와 구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리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문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 보시면 뭐뭐 이거 같습니다 라는 편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it seems that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렇게 센텐스 형태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뭐 이거 같습니다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다? it seems like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만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seems like 뒤쪽엔 또 뭐 들어간다? 문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it seems like 그런 것처럼 it looks like 이나 it feels like 이나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size 66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뭐 이거 같습니다 할 때 it seems 형태 가능하고요. it seems like 형태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두 번째는 a size 66 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it's about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정답 c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그냥 접근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부분과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포인트 몇 개 잡아야 될 것들 반드시 노트 정리하면서 그래서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1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겁니다. 문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그냥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2강에서 11번에서 20번까지 문제를 풀 테니까요. 미리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